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주욱 작가의 단편소설 경대앞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글로 그림을 그리듯 쓴 소설입니다. 분명 소설을 읽고 있지만 회화를 감상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에 빠져들듯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5회 청강문학상 소설대상 제23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주욱 작가의 필력과 더불어 그 옛날 어머니에 대한 추억까지 반추해내는 소설 경대앞에서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골초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자 낮은 칠기 화장대 거울에 아직 낯선 원룸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낮은 칠기가 햇빛을 반사하면서 용롱한 파장을 만들었다. 그 파장은 홀로그램처럼 변하여 어릴 적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골초는 누드 모델처럼 봉긋한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 창으로 햇빛이 비쳐들면서 투명에 가까운 그녀의 핑크빛 가슴에 하늘거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불을 그녀의 어깨까지 끌어올려줬다. 화장대 거울에 붙여둔 사진 속 엄마가 나를 보고 웃었다. 오래된 엄마의 사진을 보면 꽃다운 소녀가 떠올랐다. 베개에 파묻힌 골초의 얼굴을 살펴봤다.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대 거울 틀에 끼워 놓았던 엄마의 사진이 툭 떨어졌다.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화내지 마.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그녀가 볼까 봐 눈물을 꾹 참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골초를 처음 만난 건 명동에서였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차장 가는 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웨스턴 조선 호텔이다. 어느 겨울날 이곳을 지나다가 굴 국밥집 한 판을 보고 편의점 골목으로 들어갔다. 여름이면 작은 식당 사이에 자리 잡은 에어컨 실외기가 후끈한 열기를 뿜어내는 전형적인 구도심의 뒷골목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았다. 모퉁이를 돌자 남해 굴 국밥집이 보였다. 순간 식당 앞으로 걸어가기 힘들었다. 바닥에 무수히 많은 담배꽁초 때문이었다. 담배꽁초는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넓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큰 길에서 굴 국밥집으로 진입하는 골목에는 담배꽁초가 없었지만 큰 길에서 보이지 않는 빌딩의 틈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의 양으로 봐서는 많은 직장인이 점심을 먹고 뒷골목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사무실로 들어간 듯 했다. 골목 안쪽 계단에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검지와 중지에 낀 담배를 엄지로 밑에서 톡톡 튕기고 담배연기를 깊게 빨아들이고 눈을 찌푸린 채 뿜어내면서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바닥에 담배꽁초를 관찰하는 도중에도 몇몇 행인이 벽에 기대서서 스마트폰을 보며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거리낌 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연속 두 개비를 피우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필요한 니코틴을 보충하기 위해 한계비가 아니라 식당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밥을 먹고 나간 손님에게 대놓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 날이면 다시 밥을 먹으러 올 손님이니까 대신 흡연을 삼가주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둔 것이 눈에 띄었다. 뒷골목에는 잿더리가 없었는데 설치하지 않은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잿더리가 있었다면 더 지저분해졌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을에 침을 뱉기 마련이므로 잿더리에 시커먼 재와 침이 번복되어 말라붙으면 청소하기 더 힘들어진다. 아마 식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주기적으로 낙엽 치우듯이 청소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 사람이 뒷골목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담배 한계비를 꺼냈다. 해가 넘어가는 뒷골목에 청회색빛 담배 연기가 어두워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 때 건물 벽에 기대 쪼그리고 앉아 맛있게 담배를 피우는 아가씨를 발견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한적한 오후에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땐 여자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할머니 빼고 당연히 금기였다. 엄마의 흡연은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나는 뒷마당 장독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피우는 담배의 맛이 무척 궁금했었다.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 맛있어 보이던 담배는 맵고 썼다. 나는 몰래 엄마의 담배를 훔쳐 한 모금 빨고는 그대로 반나절을 쓰러져 있었다. 몰래 그 맛을 보고는 쓰러졌지만 피우는 모습은 세상 무엇보다 맛있어 보였다. 그녀는 하얀 주방장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연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에서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시름이 느껴졌다. 그녀가 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담배 연기를 빨아들일 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나를 있는 힘껏 빨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고 눈을 살짝 찌푸린 채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불도 좀... 그녀는 라이터를 건넸다. 나는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였다. 담배를 끄는지 오래돼서인지 어렸을 때처럼 담배 연기가 맵고 썼다.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녀는 말없이 라이터를 챙기고 담배 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 사라졌다. 몇 년 만에 피운 담배였다. 담배 연기가 내 속에 들어와 대기를 맴도는 것처럼 퍼지자 어지럽고 매스꺼워서 한참 동안 벽을 짚고 서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그 골목에 일찍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녀에게 담배 한 갑을 건넸다. 그녀는 픽 웃으며 담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똑같은 시간에 그녀를 만나러 간 덕에 약속을 잡았다. 그녀와 첫 저녁을 먹은 다음부터 그녀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라 입안에 느껴졌다. 그녀의 담배 연기가 폐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 몸이 달아올랐다. 그녀의 담배 연기는 갓 구운 쿠키처럼 고소하고 그녀의 채취에 섞인 니코띠는 향기롭다. 낮은 칠기로 만든 화장대에서는 언제나 엄마 냄새가 난다. 어머니의 냄새는 간장조림 냄새지만 엄마의 냄새는 장미향 같은 분 내음이다. 호칭에 따라 추억의 향수가 달라진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이고 엄마는 찻잎이 우러나는 유리 찻잔에 맺힌 물방울 같다. 엄마를 떠올리며 화장대 앞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바람에 날리는 꽃향기 같은 것이 난다.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화장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과 머리를 매만졌고 외출할 때는 옷을 다 차려입고 화장대 앞에 서서 최종 점검하고 뒷마당으로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집을 나섰다. 화장대 거울은 커서 안방이 거의 비춰보였고 화장대의 전체 높이는 내 키보다 컸다. 옷을 다 차려입은 엄마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가며 모양새를 확인했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엄마의 치맛자락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혼자 집을 보는 시간이 많았다. 엄마는 정기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했다. 예쁘게 차려입은 엄마를 따라가려고 졸랐지만 어른들만 갈 수 있는 행사라고 했다. 엄마는 예쁘게 화장하고 며칠 동안 가출하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다. 외출한 엄마를 기다리다 심심하면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고고학자처럼 삶을 하나하나 꺼내서 관찰하곤 했다. 서랍엔 빨간 루즈와 파운데이션 묻은 거즈 손수건이 있었다. 그때는 화장솜이 없었는지 엄마는 거즈 손수건으로 화장품을 바르고 닦아 냈다. 거즈 손수건을 들춰내면 머리핀부터 손톱깎기 등 자잘한 용품들이 가득했다. 서랍을 다 뒤져보고 난 후에는 분가루가 묻혀있는 손고울을 거즈 손수건으로 닦고 고개를 돌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관찰했다. 당시 이발소에서 짧게 깎은 머리는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장대 밑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있었다. 포마드를 바르고 한 손에는 헤어드라이기를 또 한 손에는 촘촘한 빛을 잡고 2대8 가르마를 연출하는 아버지를 흉내 내보았으나 이내 실증이 났다. 그보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으면 엄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에 콜드크림을 넓게 펴바르는 모습이 신기하고 따라해보고 싶었다. 당시 머스매가 부엌을 기웃거리는 것도 금기시 여기던 시대였지만 용기를 내서 화장대 앞에 앉아 콜드크림으로 마사지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나의 얼굴은 점점 멋있는 영화 배우로 변했다. 화장대 놀이의 마무리는 세수하고 짙은 청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화장품 주단학 방문 판매 아줌마가 엄마에게 주고 간 스킨과 로션 샘플을 바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쓰는 로션의 냄새는 독하고 역했지만 주단학의 스킨과 로션 냄새는 감미로웠다. 그때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바르면서 마법에 걸려 여자로 변신하는 상상을 했다. 화장대 맨 밑 서랍에는 잡동산이가 가득했다. 그 가득한 사물 중에 일제필름 펜탁스 카메라 제품 설명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사진기 조작 노출 설명 페이지에는 개울가에서 찍은 여자 모델의 누드 사진이 실려 있었다. 가끔씩 그 누드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설렘도 화장대 놀이의 백미였다. 골초가 깰까봐 화장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를 말렸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새치가 듬성듬성 삐져나오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말라붙은 사내가 거울 속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은 퀭하고 가슴은 쪼그라들어 피부에 윤기라고는 없는 말라비틀어진 내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어젯밤에 벌어진 정사의 기억이 생생하다. 골초와 첫 정사를 위해 술을 아껴 마셨다. 술에 취해 발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였다. 저녁을 먹고 바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동안 정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어렵게 구해 주머니에 넣어둔 흰색 반투명의 구강봉해 필름 발기촉진제를 언제 먹어야 할지도 문제였다. 설명서에는 성행이 한 시간 전에 투여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화장대 덕분이었다. 골초는 집에 들어와서 화장대를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천장에 부착한 할로겐 스폿 조명을 받은 화장대 낮은 질기가 에메랄드빛을 발산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바로 달려들었고 나는 포옹으로 그녀를 잠시 진정시켰다. 아저씨 취향 정말 독특하네. 우리 할머니가 쓰던 경대 같아. 화장대를 보고 좋아하는 그녀가 더 사랑스러웠다. 할머니가 멋을 아는 분이네. 이건 우리 엄마가 쓰던 거야. 할로겐 스폿 조명은 분유기를 잡는 데 효과적이다. 평범한 공간을 극적으로 만들어 신성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요즘 세상에 특이한 취향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들지. 골초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담배를 피워물더니 담배의 용기를 천장으로 뿜었다. 그런 당돌함이 좋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고 그녀는 내 팔에 안겨 키스했다. 담배 용기가 내 입으로 들어왔다. 알코올 냄새가 담배 용기와 뒤섞혀 독특한 맛을 냈다. 싱그러운 과일의 맛이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알몸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내 물건을 쓰다듬었다. 생명의 기운이 내 물건에서 몸 전체로 퍼졌다. 내 물건이 단단해지자 몸속에 뜨거운 공기가 차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타들어가는 담배죄가 알몸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내 물건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이 기뻤다.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걱정 많이 했어. 아저씨 아직 멀쩡한데 내가 매력이 넘쳐서 그런가 그러게 넌 마법사 같아 골초는 담배의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들인 다음 마치 마법을 걸듯 내 물건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휴지를 한 장 뽑아 침을 뱉고 담배를 껐다. 나는 그녀의 깔끔한 뒷처리에 안심하고 전의에 몰입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화장대 거울을 봤다. 날름거리는 혀로 내 몸을 빈틈없이 맛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감상했다. 정사를 이끄는 힘은 화장대가 내뿜는 재생력을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같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가 나를 애무하는 모습을 음미했다. 거울 속에서 꿈틀대는 몸뚱이는 내가 아닌 듯했다. 나전칠기 화장대는 엄마가 시집올 때 장만했던 것이니 황갑이 넘은 가구다. 지금은 애지중지하는 가구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반짝거리는 나전칠기 특유의 화려함으로 장식된 화장대가 골동품 같아서 싫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70년대여서 그랬는지 전통 가구보다 서양식 디자인 가구가 더 멋있어 보였다. 당시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웠던 나전칠기 화장대는 5개의 서랍과 양옆의 여다지 수납공간이 달린 좌식 가구다. 화장대는 엄마 그 자체였다.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웃는 사진도 지갑에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속 화장대 거울에 사진길을 든 내 모습이 보이는 사진이다. 골방 구석 잡동산 위에 둘러싸인 화장대는 폐위된 왕의 모습 같았다. 화장대의 구조는 조선시대의 임금이 앉는 어자처럼 생겼다. 가운데 거울은 등받이 같고 화장품을 놓는 계단 형태의 서랍장은 앉는 부분이고 양쪽 붙은 수납장은 팔걸이 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전칠기 장롱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경주의 어느 카페는 나전칠기 장롱 문장만 모아다가 실내 장식을 했는데 나전칠기의 빛깔 때문에 분위기가 신비롭고 웅장하여 궁전을 연상시켰다. 그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장롱 문장은 벽에 기대만 놓아도 훌륭한 예술 작품인 것을. 다행히 화장대는 우리 집 골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몇 번 이사하면서 아내가 버리자고 했을 때 끝까지 지켰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결혼생활은 화장대를 지키는 투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집구석에 구닥다리 화장대를 뭐하러 두냐는 아내의 말도 맞는 말이었지만 화장대를 보면 나는 엄마가 떠올라 버릴 수 없었고 아내는 시어머니가 떠올라 싫어했다. 아내는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면도하거나 삐져나온 코토를 자르는 꼴을 못 봤다. 남자도 취향에 따라 화장대가 놓인 방이 필요하다. 17세기 중반 영국 귀부인들은 침실 안쪽에 자신만의 화장방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자면 드레스룸에 화장대가 있는 것이다. 화장방에서 남자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몸을 단장하는 과정을 몇 시간에 걸쳐 뽐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동안 응접실이나 정원이 아니라 은밀한 공간, 깊은 사색에 빠질 수 있는 방이 필요했다. 화장대는 나를 따라 텅 빈 원룸에 제일 처음 들어온 가구였다. 원룸 한쪽 벽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화장대는 파스텔톤 벽지와 어울리지 않았다. 일부러 책상과 장식장을 검은색으로 장만했는데도 조화롭지 않았다. 새로 산 가구의 얄팍한 검은색이 나전칠기의 오묘한 검은색의 격을 떨어뜨렸다. 차라리 밝은색 가구로 화장대와 대비시켰어야 했다. 아내와 졸혼하고 나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내에게 나는 자궁 같은 존재였다.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때문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아내는 자궁근종이 재발하자 재수술의 공포에 휩싸인 채로 병원을 오갔다. 의사는 배경이 오면 근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 수술에 신중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아내는 자궁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자궁은 남편 같은 존재라고 결론 지었다. 자궁이 당신처럼 나를 지배해왔어. 아내가 말한 자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 적도 없다. 내가 아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 자궁에 지배당한 것 같다. 자궁과 이별하고 싶다고. 아내는 마침 자궁근종 상태가 더 나빠지자 복관경 수술을 취소하고 자궁 척추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다. 썩은 사랑니조차 뽑지 않고 치료해서 금으로 씌우는 성격인 나로서는 신체의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였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다. 자궁은 딸을 놓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당신과 엮이게 만들었지. 나는 아내의 자궁같은 존재가 되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동딸이 성인이 되었으니 자궁은 하등 필요 없는 존재였다. 이놈의 애물단지 지긋지긋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는 자궁근종이 재발한 지금 애물단지를 안고 폐경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여자에게 있어 자궁의 의미였다. 아내는 지금까지의 사회가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모성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날선 공격을 받고 그냥 멍해졌다. 여자에게 자궁은 기능을 떠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중요한 장기가 아니었던가.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며칠간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 아내가 생각하는 자궁같은 존재가 내가 맞는다면 자신의 몸에서 자궁을 적출하듯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해결 방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돌연 기분이 좋아졌다. 딸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이나마 취직하자 출퇴근 거리가 멀다면서 자취방을 구해달라고 했다. 그 말은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딸과 아내를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며 시세를 알아봤다. 지금 사는 서울 변방의 32평 아파트와 수도권 끝자락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의 차익으로 딸애의 전셋집을 충당하고 나면 나는 월세를 얻어야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조용한 주택가의 원룸을 알아보고 아내에게 계획을 말했다. 아내는 내 계획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아내는 자궁을 적출하고 나를 집에서 내보냈다. 수술 후 회복하려면 1년은 넘게 걸린다는데 아내는 아주 독한 여자였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할 텐데 말이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자궁 촉출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처음엔 아내가 요목조목 따진 나의 행동과 생각이 과연 분노를 유발시킬 만한 것인가 의문이 많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골방에 처박혀 있던 화장대는 나 때문에 순환을 당한 것이다. 24평 아파트는 온전히 아내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고 다시 방을 구해 나오는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겨울이 끝나가는 계절이라 찬바람은 여전했고 피로는 쌓였다. 소변이 자주 마려웠다. 쌀쌀한 날씨에는 의뢰 그랬으므로 처음엔 그냥 넘겼으나 3시간을 넘기기 힘들었고 밤에 자다 일어나 두 번은 소변을 봐야 했다. 아내의 집과 딸의 집 그리고 내 집 이사를 끝내고 비뇨기과에 가서 생애 첫 전립선 검사를 했다. 의사의 손가락이 항문을 뚫고 들어와 노화가 시작된 전립선을 깨웠다. 깊은 곳에서 보살펴 달라고 부어오르기 시작한 전립선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의사의 손가락보다 바로 이어진 초음파 검사기의 차가운 봉이 더 아팠다. 의술 장비가 발달해도 아직 사람 손가락 감각 따라오려면 멀었나 보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무척 거부감이 들었는데 어느 부족의 주술사가 마을 아가씨의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해 밑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다. 누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면 모를까 쑤심을 당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약물료법 중에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를 설명하면서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냥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치료제와 비뇨생식계 평활근 이완제를 처방받았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심할 경우 전립선을 절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립선을 수술로 절제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작용은 발기부전이었다. 갑자기 종구를 갈아 끼운 것처럼 머릿속이 환해졌고 숨이 가빴다.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는 기분이었다. 조용히 한다고 했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골초가 화장대를 바라봤다. 나와 눈이 마주친 골초가 웃었다. 아침에 보니까 화장대가 더 예뻐. 너 오늘 쉬면 안 되냐? 나 먹여 살릴 작정이야? 내가 대답을 못하자 골초는 일어나서 샤워했다. 만약 그녀와 동거하면 행복할까? 화장대를 서로 사이좋게 쓰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말을 돌이켜보았다. 아내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을 굳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 그러는 너는 너도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이 화장대가 집에 없었을 때는 그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물줄기 소리가 그치고 잠시 후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났다. 나는 커피 두 잔을 내려 화장대에 올려놓고 종이컵에 물적신 휴지를 넣은 잿더리도 마련했다. 폭신한 방석도 가져왔다. 그러자 화장대는 테이블로 변신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점찍어둔 경대를 찾아 그녀에게 보여줬다. 이거 예쁘지 않았다. 앙직맞은 크기의 상자를 열고 접힌 거울을 45도로 세워 사용하는 조선시대 디자인이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잡초처럼 삐져나온 겉눈썹을 다듬을 때 아주 좋을 듯했다. 뭐에 쓰려고? 그냥 예뻐서. 난 집에 의자만 한 화장대가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아. 그녀는 커피를 마시면서 화장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서랍은 아직 텅 비어있었다. 실망인걸. 옛날 할머니 화장대 서랍엔 사탕이 가득했는데.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사다 놓을 테니까 자주 와라. 할머니가 나를 키웠거든. 할머니는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세워가는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 거울을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가구도 오래되면 역물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올려 기지개를 켰다. 얇은 티셔츠 위로 비쳐 보이는 그녀의 유두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브레지어를 하지 않아 민망했지만 이젠 아무렇지 않다. 그녀는 자기 주장이 강한 딱 부러지는 성격이다. 브레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면서 가슴이 늘어지거나 큰 경우가 아니면 브레지어는 필요 없다고 했다. 처음엔 유두가 옷에 바로 닿아 쓰라렸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아. 나는 손을 뻗어 볼륨 스위치 같은 유두를 슬쩍 잡아보았다.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 끝머리를 집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손을 쳐내고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었다. 한 번 더 하려고? 하지마. 또 세우려면 힘들어. 어제 정신이 없어서 콘돔을 못 썼는데. 걱정하지마. 아저씨 정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난 생리하는 거 귀찮아서 루프했어. 넌 참 당차구나. 예전에 집사람은 자궁군종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그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지. 아저씨는 딸도 있다면서 왜 잘라서 묶지 않았어? 난 수술이라면 질색이거든. 어렸을 때 복용 수술 받는데 살가죽 잘라내는 소리가 승겅승겅. 지금도 잊히지 않아.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용돈이나 줘. 우리 나가서 밥 먹자. 골초는 바쁘다며 서둘러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카디건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어주며 물었다. 또 언제 만나 줄 거야? 아쉬우면 톡 할게. 골초를 보내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동네 백반집을 찾았으나 계속 주택들만 이어졌다.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 빌라에 사는 친구는 지인들을 초대해 집밥을 먹는 파티를 연 적이 있다. 그때 친구의 초대를 받고 아내와 같이 갔다. 메뉴는 흰쌀밥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나물무침, 갈비찜, 김치찌개와 고향에서 가져온 장아찌 종류였다. 음식점을 했던 친구는 테이블 세팅을 양식처럼 하얀 면 테이블볼을 깔고 물잔, 와인잔 그리고 초와 고추로 장식했다. 긴 일정으로 나간 해외여행 중 찾아간 한식당처럼 반갑고 색다른 분위기였다. 아내는 저녁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감탄하더니 식사 후 친구와 베란다에서 와인을 마시며 깔깔거렸다. 아내가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우리의 뇌는 편안하게 음식을 씹을 때 스트레스가 부러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나중에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볼 때도 분비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귀를 세웠다. 파리 유학 시절 이야기였다. 그때는 아내의 자궁이 온전했을 때였는데 자궁을 적출하고 나서도 내 친구와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날 아내는 나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가 사는 24평 아파트에 남은 내 짐을 가지러 갔다가 친구의 뒷모습을 목격했다. 자연인이 되어 내 친구를 만난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벨을 누르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그 집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돌아왔다. 길을 건너자 고사리를 품은 불고기가 맛있는 식당, 연잎 쌈밥 정식이 맛있는 식당, 날치알쌈이 맛있는 식당 앞을 서성거리다가 칼국수집에 들어갔다. 깔끔한 사골국수의 부드러운 면과 겉절이 김치와 팻김치가 조화로운 담백한 맛이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손님에게 칼국수가 먼저 나가서 미안하다며 작은 공기밥을 서비스로 줬다. 먼저 김치와 밥을 먹다가 칼국수를 먹었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남김없이 먹었다. 집에 오자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었다. 전부 해초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나 같은 피부엔 해초의 손길이 절실하다. 해초류의 성분은 피부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택배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비타민, 목 마사지 기구, 화장품을 전부 내려놓고 가구 광택제를 뿌렸다. 거울에 붙어있다 떨어진 엄마 사진은 예쁜 액자를 사서 끼워야겠다. 부드러운 면직물 융으로 정성을 들여 닦았다. 화장대는 나에게 삶의 활력을 선물하고 있다. 매일 열심히 닦을 것이다. 애정을 바치는 일에서만 휴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밥벌이를 위해 좋아하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왔을 뿐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화장대를 닦고 나니 모서리가 달아 나무색이 드러나 부위가 촉촉해졌고 날카롭게 도드라진 나전칠기의 미세한 틈으로 융의 실밥이 끼었다. 족집게로 실밥을 제거하자 화장대가 영롱한 빛을 발산했다. 그 신비로운 빛깔은 나전칠기 재료인 전복껍데기의 발색만이 아니다. 칠하고 말리고 갈아내고 다시 칠한 장인의 혼을 머금은 옷질에서 나온다. 퇴색하고 있는 옷질은 볼 때마다 오묘한 빛깔로 나를 사로잡는다. 햇살을 받으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같은 검정이었다가 해가 지면 자주빛으로 변신하지만 언제나 묵직하게 나전칠기의 문양을 선명하게 받쳐준다. 매일 화장대 앞에서 명상을 하기로 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 이것저것 바라보니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없는 것 같았다. 돌연 자신감이 생겨 골초에게 다음 주에 놀러오라고 카톡을 날렸다. 창을 활짝 열었다. 베개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다가 이불을 들춰보았다. 짧고 굵은 음모와 길고 얇은 음모가 숨어 있었다. 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몸을 군뱅이처럼 움츠렸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는 태아 시절 엄마의 뱃속처럼 아늑했다. 골초에게 보낸 카톡을 확인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갑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왔다. 또 문자를 보내려다 참았다. 화장대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소설은 버려진 옛것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살짝 조마조마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화장대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라는 대목에서 아하하며 한동안 숨멈춤을 하였습니다. 가끔은 긴 장편소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줄이 전체를 관통하기도 하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뜰 것이다. 라는 것처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